세계 최대 해치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다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드 이진우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이제 6월 중순 들어서 갑자기 커지는 양상입니다 어제는 많이들 놀라셨죠 밤사이 또 연준이 또 시장에 또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을 뿜어대는 그런 양상이고요 시장 또한 그렇게 지난 3월처럼 쉽게 밀릴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근 건강 이상설까지 나돌고 있고 지지율 하락이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죠 이런 변수들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이쪽으로 항상 우리한테 좋은 말씀 주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1부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증시 한국, 미국, 일본 한 번도 없이 있다 동일한데 한번 살펴보고요 증시 체력 이른바 펀더멘털 이미 올라서 있는 주가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그야말로 우리는 뭐 개미개미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 뭐랄까요 활약을 한다 해야 될까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커도 너무 크죠 커도 너무 크다 근데 이번 장세는 다른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불려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경험들로 보면은 항상 페드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과거에도 지금 그 연장선생에서 이제 보는데 특히 이제 뭐 각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활약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뭐 따로따로 이유들은 다 있어요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지금 대처하는 건 우리 동학개미군단이 제일 지금 나아지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개미들은요 딱 하나 믿음이에요 페드에서 하실에도 안전판을 내줄 것이다 그래서 절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실기업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더 인터내셔널하게 익스포저가 돼 있다 보니까 어? 지금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항공업계인데 다 국유화하고 있어요 이탈리, 루프탄자 뭐 여기에 다 지금 공적자금 다 들어가면서 국유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뭐 걱정 없어 이 판 그대로 가고 지금 더욱더 미국 장세에서 기다리는 것은 유동성 더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 맞은 것 같아요 마약 맞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한 유동성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악재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호재에만 반응을 하는 희한한 장이 됐어요 악재에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 시장의 전망치보다 밑으로 나오면 그거는 다음 주 되면 이거는 극복할 거야 근데 지금 뭐 청문회에 있습니다 FOMC 의장이 가서 거기서 향후에 더 부양을 잘하겠다 나오면 또 내일 올라갑니다 일본은 또 다른 게요 일본은 지금 5년째 소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액 투자에 대해서 그거 완전히 전면적으로 폐지해줬거든요 그리고 일본도요 지금 뭐 보니까 개인 투자자 와다나베 부인이죠 그렇죠 오래된 요구입니다 어떠나베 부인이 옛날에는 달러 이런 앤캐리 하는데 에펙스스 맞은 걸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러한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와 소액 투자에 비가세가 되어 있고요 5년째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소프트뱅크하고 미라그룹게라는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가 12월 3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붐이 일었습니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게 언론하고 방송에서 은퇴 후에 최소한 지금보다 2천만 행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일본에는 심각하게 여겨졌는데 어디 가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증시로 몰리고 있는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유동성 많이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와다나베 부인의 숫자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300만이 늘은 거예요 계좌수로 거기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빈우시냐 근데 원조가 있죠 스미스 부인 이래서 이제 진짜로 달러 가치와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외국 투자분들 들어온 것들이 다 스미스 부인들이 이제 미스 스미스가 주도를 해서 지금 나왔던 건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페드에서 안전판 깔아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질러도 돼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갑니다 한국 개미 투자자들은 굉장히 영리해졌습니다 이제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를 아는 그런 개미로 지금 변신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개미가 투자하기 시작하면 증시는 고점이다 늘 그랬던 시장 격언으로 여겼던 급락 국면에 자금들이 유입을 합니다 과거에 지금 굉장히 학습효과가 잘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데를 불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자금이 이제 위험선호가 되는 증시로 지금 옮겨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대기자금이 147조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증시의 대기자금이 5800조가 있습니다 MMF에 그러니까 지금 MMF는 잘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 전에 잠깐 머무는 데거든요 여기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지금 증시가 랠리가 되고 하지만 과연 오래 갈 것인가 이 상황이 특히 이제 쟤는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은 2년 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주가 네 지금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거 진짜로 뭐 미쳤다는 표현이 맞죠 미국 증시에 파산한 헛츠가 진짜로 56센트까지 내려갔던 헛츠가 지금 6.25전으로 올랐어요 파산한 회사가요 10배가 11배가 넘었죠 그 다음에 와이팅 파트롤리움도 지금 29전까지 떨어진 게 지금 3.45전 갔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화제가 된 한화에서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됐던 니콜라 수소전지 트럭 만드는데 거기요 트럭 한 대도 생산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 못합니다 2024년도 가야지만 트럭이 생산되는데 지금 시총이 포드보다 많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렇게 개미개미 그러지만 진짜 우리가 두 달 세 달 후에는 개미라는 용어가 빠지고 불나방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습니다 굉장히 지금 감정적인 투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라도 사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하고 교류전쟁을 했다 보니까 테슬라가 뒤에 걸 따니까 퍼스넴 니콜라를 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감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팡 디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팡을 넣은 거예요 FANG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감정적이고 조금 무모할 정도로 지금 갖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미들의 불나방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익성에 대한 조급성이 생기시거든요 그럼 시장 전체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조심하라고 그러면 귀뚱으로도 지금 안 들리죠 소심하고 세상 바뀐 거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 영업비밀을 하나 지금 아주 그냥 공식화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철저하게 주시는데 크게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 수익률을 많이 차익을 실현하셨으면 산업군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산업군 중에 이 회사의 마켓쉐어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잖아요 뭐 재무제표 보고 다 봐야 되고 3년간 이걸 비교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안에 마켓쉐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자료 한 4, 5분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투자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앞부분에 박사님 이렇게 설명 가운데에도 한 설명 안에도 이렇게 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진화했다 그러나 또 개미의 불나방화 이런 돌연변이도 없는데 이건 진화라기보다도 어떤 우려와 또 기대가 교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포트노이 이런 이 친구가 데이트레이드로 아주 유명세를 치르는데 아주 세계적인 유명인물이 됐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에서도 보도하고 이런 식인데 조금 그런데 말하는 건 좀 보니까 약간 좀 양아치스러워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1번 포트노이를 만나면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재무제표 읽을 줄 아니? 모를걸요 몰라요 이 사람이 스포츠 배팅 사이트 하다가 최근에 그것도 팔아먹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펜내셔널 게이밍에 했는데 그러면서 돈을 좀 받았어요 보니까 이트레이드에 한 300만 불 정도 지금 예금 유치해 놓고 봤는데 실적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잉사에서 작살이 났어요 보잉 샀다가? 네 보잉 샀다가 작살 나고 자기도 그렇게 크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포트노이의 참 말씀이 희한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만약에 불안해지면 첫 번째 원칙을 봐라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극단적이고 충동적으로 지금 여기에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팔로워가 150만이고요 실질적으로 포트노이는 이런 재무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사실 방송을 한 사람이에요 방송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픽 센츄럴이라든가 스탁 센츄럴이라는 데이트레이드의 방송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도라이? 그렇게 판단하셔도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휩쓸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포트노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 자체가 강력한 약세장의 전조다 조심하라는 워닝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국내에도 이렇게 포트노이처럼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선동까지 표현을 써도 좋을 정도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어렵지만 전공법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성장하는 산업군이냐 그 안에 마켓셰어가 얼마냐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식 투자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버는 행위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투자 원칙 지금 뭐 한 200년 정도 조금 넘어가는 우리 주식 시장은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거든요 플레이어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하고 금융시장 랠리의 계리를 좀 살펴봐야 된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들이 보기에 연준이 이거는 무조건 받쳐주는 장이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본다면 해치펀드나 기관들 미국도 개인들이 사는 거는 누군가 팔았으니까 그걸 샀을 텐데 그렇죠 왜 똑같은 상황 하에서 그러면 조금 이렇게 프로페셔널 쪽이라고 여겨지는 이쪽은 개인들과 왜 다른 판단을 한다고 보시나요 기관 투자들은 지금 추경 매수에 지금 뭐 방점을 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바뀌고 지금 현재 이 투자하는 그 뭐 10대 상위 10대 종목을 기관과 개인을 나눠보면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험에 대한 지금 뭐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 분수령이 기준점이 된 것 같은데요 기관과 개인의 뭐 어떤 때는 완전히 극과 극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대개는 기관의 어떤 뭐 매수 외도 행위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분석을 하면 그거 거꾸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옛날에는 주식형 펀드나 이런 데 들어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어떠한 확실한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타이밍이 몇 개 맞았어요 2월 3월엔 급락을 했지만 4월 때는 급등을 했는데 항상 급락 국면에 우리가 자금이 유입이 됐던 개미 투자들이 반대로 하니까 됐는데 전승불복입니다 이게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부분들로 조금 진 호흡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요 잃은 것보다 어떤 데 격하게 분노하는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먹는데 나는 잃지 이게 더 심리적인 타격이 큽니다 모두가 다 잃으면 괜찮은데 역집 순위 엄마는 얼마 땄대 그런데 왜 다는 못 먹지 여기에 항상 끌려가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긴 호흡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주식 현물매수로 이렇게 이번에 큰 장을 제대로 누리신 개인 투자자들도 많지만 이번에 또 인버스 투자라든지 하방 배팅하다가 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화 도식화하기에는 개인 안에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서로 생각하기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장을 두고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요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떡락의 정시용으로 떡락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2016년처럼 역전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요새요 제가 2016년과 같이 저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이든이 압승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뭐 아직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이 희망사항 말고 아 희망사항 아니요 현실이 어떠냐고요 현실이 자 55대 41이 나왔어요 14%포인트예요 5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비에 예비에 그렇다면 바이든은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맥시멈입니다 원래 선거는요 51대 49로 끝나는 게 항상 선거입니다 아무리 약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49% 49.5%까지 추격이 가능한 게 모든 선거의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은 지금부터 떨어질 일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일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바이든의 주 세력은 지금 흑인표가 많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보면 트럼프 흑인표의 8%밖에 못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안으로 더 유권자로 들어가 보면 전체 인구의 60%가 백인이거든요 그러나 유권자의 73% 이번에는 80%까지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백인이 유권자의 80%입니다 실제 표를 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투표율인데요 투표율이 60%를 넘어본 적이 없는 게 흑인층이고요 거의 80%에 지금 가깝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백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자기의 지지세력만 잘 모아도 승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집톱기만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하는데 제가 뭐를 했거든요 판세 분석을 해왔어요 이거 어디 가서 든지 이게 진짜 귀한 겁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민주당 바이든이 한 232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204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투표를 하면 그런데 경합주가 102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270석 갖는 경계 분수령이거든요 전체 선거인단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거인단 수를 570개 568개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든 지지율은요 전국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냥 일반 시민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미시시피나 루이애나나 조지아 이런 데가 흑인세가 많은데 거기서 몰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미시피 선거인단 수 6명밖에 안 돼요 루이지에나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경합주로 돌아가는데 프롤리다 29, 펜실베니아 20개, 오하이오 18, 미시간 16 이러한 경합주로 가는데 여기서 누가 지금 선두로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아직 트럼프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전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과 유권자가 확정된 후에 그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지지자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바이든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싫어서요가 70%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조금만 잘하면 다 돌아올 표거든요 그런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80% 넘게가 트럼프가 좋아서 찍어요 바이든이 지금 5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바이든이 잘나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미워서거든요 향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제 지표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긴 기간이 남아있고요 지금 하원을 통과한 1억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에서 문우신 장관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경제 부양책 1억 달러가 아니고 1조 달러 1조 달러 죄송합니다 1조 달러 그거는 민주당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우신 거기도 하면 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좋은 경제 지표는 모두가 트럼프 성적표에 들어가지 바이든 성적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면 건강 이상설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트럼프가 확 화를 내야 되잖아요 글쎄요 평소 성점으로 봐서는 이 택다인 소리 택다인 소리하고 막 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질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말 좀 미끄러웠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던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죠? 누가 고령입니까? 78세예요 완전히 이거는 선거 전략입니다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하고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바이든은 이 얘기입니까? 바이든은 택도 없어 슬리피 조야 걔 맨날 졸아 그러면서 지금 한 2주 전에 건강검진한 표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아니 저는 최초 공개입니다 그럼 지금 나온 게 이번에 나온 게 신장 196피트 3인치에 몸무게 114kg가 나왔거든요 누구 생각하는 일이냐면 유현진이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 확 떨어진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최양호 박사님이 트럼프 사랑은 여전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나를 영웅으로 다시 만들어주신다니까요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가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바이든이 올라간다 얘기들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게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바이든하고 그때 막 경쟁했던 그 사람들은 나는 이런 미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이든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한데 그런데 이제 뭐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우리 박사님의 트럼프 사랑이야 우리 마켓 리더 지진자분 잘 아시는데 트럼프 사랑이 아니라 똑똑한 거죠 제가 현명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 따지고 있는 이유는 자 그러면 트럼프가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까 뭐 우리한테라는 게 그렇고 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뭐 저거로 다 그거 한데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도 참 지금 뭐 보니까 굉장히 이제 특별한 게 나와요 일단 샌더스를 바이든이 이기던 날 시장은 환호했죠 환호했죠 미국 증시 역사장 두 번째로 높은 증시가 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이든의 공약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법인세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21% 28% 그때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이르면 주당 수익률 12% 떨어집니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굉장히 금융권에서는 어 이거 규제 강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 곤란하신데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TPP를 재가입한다 어 그러면 이거 뭐지 철강 화학 이런 거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등등의 지금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 때리기부터 전체를 보면은 이 트럼프 지우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나오겠죠 네 그렇다면 첫 2년간은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있죠 적폐청산을 이제 바이든도 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에 대해서 시장은 결코 좋아하지는 않죠 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런데 이 말씀도 막 시간은 없습니다만 저는 가끔씩 트럼프 대통령 취임연설을 갖다가 다시 한 번씩 들다보고 하는데요 본인이 본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건 누가 써준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즉 워싱턴에서의 그 파워를 미국의 시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했던 그게 그 메시지의 주제는 그거였는데 그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그냥 일개 정치인에 불과하고 다음 표가 아쉽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지금 목표는 가장 큰 목표 그리고 주변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산업적인 신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만 다시 재편하고 자기네들이 다시 생태계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출한다가 제일 큰 목표고요 그 다음에 신냉전에서 승리하고 싶은 거죠 중국은 이제 안 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분이 우파예요 그런데 인형적 우파가 아니라 비즈니스 우파이기 때문에 시원적인 우파다 그런 우리가 맥락을 잘 짚어서 가면 우리하고 계속 좋은 그런 코넥션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대선 랠리 과정에서 나오는 미국 주류 언론들 우리가 조금은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시장 상당히 강하네요 지금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직은 같이 좀 미쳐져도 된 단계 같습니다 그럼요 조금은 그렇지만 길게 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